사건 개후부터 설명해 주시죠. 한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노인 남성이 있습니다. 이 남성이 현재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건 가사도우미입니다. 이사장이 지난해 10월에 피해자를 가사도우미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후에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서울, 부산, 창원 등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건데요. 피해자가 지난해 12월에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이어서 경찰의 신변보호까지도 요청한 상황입니다. 신변보를 요청했을 정도면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사장이라는 분이 업무상보호 추행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피해자 변호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장이 범행을 할 때에 피해자의 옷을 찢었나 봐요. 겉도도하고 속옷을 찢은 거를 증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신적으로 충격받았기 때문에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면서도 약을 안 먹으면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소인이고 피해 고소인은 이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경찰 같은 경우에는 고소장 들어오면 현해물 체포를 안 하거든요. 기급체포도 안 합니다. 왜? 고소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출두를 요청하는데 피해 고소인, 즉 이사장하고 날짜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시간에 서로가 맞는 시간에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누굴까? 그 이사장, 그 유명한 사람, 기부왕 누굴까 궁금하실 텐데요.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칩해보죠. 99살 기부왕입니다. 어떤 분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사실 아까 교육재단을 설립했다고 하고 장학금을 냈다고 하는데 장학금 금액 놀라지 마십시오. 1조 5천억 정도를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미래의 어떤 인재를 양상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활동을 했는 거죠. 그로 인해서 청와대에서 국민훈장까지 수상했다고 하고 서울 유명한 대학교에 다시 600억 정도를 기부해서 보통 학교에 기부를 하면 그 사람의 호를 땁니다. 누구, 누구 호 이래서 그 호를 딴는 어떤 내용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특정 화학 그룹의 창업자라고 하는데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당연히 유명하신 분이니까 인터뷰를 과거에 많이 하셨던데 좀 약간 인상적인 그런 말씀들을 하셨더라고요. 주옥 같은 말들을 좀 해가지고 이게 좀 알려져 있긴 한데요. 지금 2002년도에 사죄 한 3천억 정도를 하면서 교육재단을 설립했는데 이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들이 조기유학 갔다가 자폐증에 걸려서 둘째 아들이 그러던 적이 있는데 자식한테 이루지 못했던 꿈들을 세계 1등의 인재의 꿈을 남의 자식을 통해서 이뤄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 좋구나라고 했었고요. 또 돈을 버는 데는 천사처럼 할 수 없어도 쓰는 데는 천사처럼 하련다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어록을 남기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좀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는데 팀장님 일단 답변을 들을 수가 없었다곤 해요. 그런데 이걸 보도한 매체에는 그쪽 재단 측 관계자가 뭔가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답변한 건 아니고요. 관계자가 답변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모 신문사와 통화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사장이 고소당한 것 사실에 관해서 아는 바가 없다라고 말은 했는데 설마 고소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또 한 번 했습니다. 돈을 얼마라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리들 때문에 이사장님이 음해를 많이 받고 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조사를 철저하게 되면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면 고소 사실이 있어도 그게 다 전부 사실은 아닌 것이다. 또 돈을 얼마라도 좀 워낙 돈이 많은 우리 이사장님이니까 그걸 좀 어떻게 뜯어먹을 생각을 하는 일부의 무리들이 로부터 음해를 받고 있다라고 이 재단 측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반박을 하고 있다는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재판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우리 99살 이러면 또 어떻게 고령 이런 거 감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70세 이상이 고령으로 보거든요. 99살이면 100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령으로 봐야 되고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은 할 겁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솔이 매우 중요하고요. 확인을 한 다음에 처벌할지 말지 결정할 건데 고령 99세가 반영이 된다면 이게 실현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 그래요. 범위에óri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